안녕하세요. 발전대 최성철 교수입니다. 드디어 3주차 여러분께서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주차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컴퓨터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값을 입력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결과값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컨솔 in and out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오늘 할 메인 핵심 주제는 어떻게 프로그래밍에 어떻게 프로그램에 어떻게 여러분이 만들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입력할 것인가 또 그 입력된 결과값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때까지 여러 프로그램들을 쓰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쓰면서 대부분 이런 환경 GUI라고 하죠. 즉 graphical user interface라고 해서 어떤 마우스 같은 걸 사용해서 클릭 클릭을 하면 사용자에게 결과값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 친구 맺기를 생각해보세요. 페이스북을 가신 다음에 페이스북에 친구 신청이라는 아이콘이 하나 있죠. 거기에 클릭을 누르시면 친구 신청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클릭이 하나에 입력이 된거죠. 여러분 친구 신청하겠다 라는 입력이 된거고 그 결과로 친구 신청이 됐습니다. 또는 뭐 거절할 수도 있죠. 거절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된거는 한 20년 정도 95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윈도우즈 고호가 나오면서 굉장히 확산이 된거고 그 전에는 CLI라고 해서 command line interface라는 환경이 굉장히 대세를 이뤘습니다. 마우스로 클릭 클릭하는게 아니라 키보드로 뭔가를 입력하는거죠. CLI라는거는 graphical user interface가 아니라 command line interface 또는 command line user interface의 약자로써요. 텍스트를 사용해서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마우스 클릭 클릭으로 뭔가 메뉴에 들어가는거와 다르게 뭐 예를 들면은 저장한다는 메뉴를 가기 위해서 마우스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1번 엔터를 누르면 그게 실행이 되는거죠. 그걸 CL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오래된 인터페이스 체계이구요. 컴퓨터가 처음 생기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인터페이스 체계입니다. 실제로 윈도우나 맥이나 리눅스에서도 이걸 위한 기능들이 다 있구요. 뭐 윈도우의 command 창 윈도우키랑 r을 누르신 다음에 윈도우키랑 r을 누르신다면 밑에 실행창이라는 조그만 창이 뜨는데요. 거기에 cmd하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몇번 보셨을거에요 앞에서 아톰을 까면서 이미 보셨을건데 그런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맥이나 리눅스에서 터미널이라 불리는 창들이 바로 이런 CLI를 위한 입력체계죠. 사실 이 콘솔, 앞에서 저희가 콘솔이라 부르기도 하고 터미널이라 부르기도 하고 cmd, command 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건 사실 옛날 컴퓨터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컴퓨터가 이렇게 큰 전산실에요. 큰 전산실에 여러 대의 컴퓨터가 한 번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성능도 별로 좋지 않았던 여러 대의 컴퓨터가 하나의 큰 방에 있었구요. 사용자들은요 이런 조그만한 지금으로 치면 컴퓨터랑 대동소이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모니터랑 그 다음에 키보드만 있고 키보드만 있고 네트워크 라인이 이 컴퓨터 메인프레임과 연결돼서 이렇게 통신을 하는 형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응답하라1997에 보면 이렇게 PC통신을 하는 모습들이 있을건데 이 PC통신을 할 때 사실 이런 기기를 사용해서 할죠. 이런 기기를 우리가 콘솔창 또는 터미널이라고 많이 불렀구요. 현재는 그냥 사실상 콘솔창이라고 하면 어떤 커맨드 라인으로 입력하는 화면 환경을 콘솔 또는 터미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굉장히 프로그래머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 CLI 환경에서 콘솔창에서 터미널에서 작업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콘솔창에서 입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콘솔창에서 입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거죠 정확히는 콘솔창에서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파이썬에서는 input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input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를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콘솔창 입출력 예시코드 한번 코드 구현해보겠습니다. 윈도우 케어를 눌러서 커맨드 창을 여시구요. 여러분들 처음으로 이제 이걸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workspace 폴더로 가셔야 됩니다. 뭐 랩에서 좀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d드라이버를 가셔서 저같은 경우는 workspace라는 폴더가 있구요. 여기에 저는 코드가 복잡합니다. 구조가 복잡한데 여기 가서 코드 그리고 지금 3주차니깐 3이라고 입력해서 이미 있네요. cd3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코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tom.console.test.py atom.console.test.py 이렇게 하면 atom이 실행이 되는데요. atom이 실행될 때 이 console.test.py 파일을 열면서 실행을 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atom 화면이 나오구요. 이거 이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print enter your name 그 다음에 somebody input 입력을 해주시고요. print hi somebody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코드를 작히시고요. ctrl s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장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자측 상단에 보시면요. console.test라고 하는 부분이 파일로 파일이 생겼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물론 atom 자체에서 실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는 그 방법을 쓰진 않을 거고요. 다시 console 창으로 돌아가셔서요. python.console.test.py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console.test.py를 입력을 하시면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enter your name 너의 이름을 넣어라. 네 저는 뭐 성철 초이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저가 입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enter를 치면 hi 성철 초이 라고 값이 나오죠. 코드에 대한 설명은 영상에서 계속되겠습니다. 자 보셨듯이 여기 보면 input이라는 것이 실행이 되면 input이라는 것이 실행하면 enter your name 이 먼저 프린터 문에 의해서 작동이 된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되죠. 거기에 여러분께서 입력을 이 이름을 넣어주면 그 입력값을 받아서 그 somebody라는 변수를 받아서 그것을 합쳐서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console 프로그램 터미널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처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두번째로 여러분께서 앞에서 입력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출력하는 방법도 배워야겠죠. 근데 뭐 출력하는 방법은 이미 여러분이 프린터 문을 사용한다라는 것 정도를 이미 간단하게 알 겁니다. 그래서 콤마를 사용하면요. 이 글자를 hello world라고 치고 콤마를 쓰고 hello again이라고 치시면요. 먼저 hello world가 화면을 찍히고요. 그 다음에 콤마는 콜라가 아니라 콤마는 이렇게 한 칸을 띄어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값들을 연결 연결해서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숫자를 입력받는 방법인데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일단 짜가지고 숫자를 한번 입력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콘솔창 입출력 to 코드 작성합니다. atom-temperature라고 코드명 atom이랑 파일명 입력해주시고요. 하시면 atom이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침을 열리고 일단 ctrl-s로 저장부터 하시고요. temperature float input 그리고 온도를 입력하세요. 라고 한번 우리가 쳐봅시다. 그리고 print temperature 계속 계속 하나씩 오타가 나네요 이상하게 네 저장을 ctrl-s로 저장을 하시고요.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python-temperature-enter 누르시면 콤도를 입력하세요. 뭐 103 이라고 하면 103.0이 나옵니다. 한 가지 저 type이 궁금하실건데 저 type은 뭐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print type을 해서 temperature라고 한번 더 입력을 하시고요. type을 알아보는 함수죠. 아 함수죠. 다시 실행을 시키시면 temperature가 float 실수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숫자를 입력하고 보셨듯이 먼저 input이라고 치면요. 뭔가 화면에 입력을 해달라. 그리고 앞에랑 다르게 print문을 먼저 쓴게 아니라 여기 input이라는 걸 먼저 썼죠. input이라는 걸 먼저 쓰게 되면 이 input 안에 있는 글자가 화면에 출력이 된 후에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받을 때 여러분이 글자를 넣으면요. 사실 이 글자는 숫자형태든 뭐 실수형태든 뭐든 상관없이 일단은 문자열로 인식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컴퓨터가 string 얘는 문자열이다. string으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string은 바로 숫자형 데이터로 바꿀 수가 없죠. integer라든가 실수라든가 floating 포인트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바꿀건지 반드시 앞에 형변환하는 어떤 함수를 넣어야 됩니다. float이라든가 input이라든가 float이라든가 integer라든가 이런 걸 말씀이죠. 그런 걸 넣어야지만 숫자를 제대로 입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데이터를 입력받고 출력을 해보는 걸 배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한데 사실 여러분들은 기대하기에 나는 GUI에서 막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겠어라는 기대를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파이썬을 배워서 GUI 프로그래밍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최근에는 이제 컴퓨팅 환경이 모바일로 많이 옮겨가면서 모바일에 뭔가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도 안드로이드라는 언어라든가 아니면 뭐 swift objective-c 같은 애플용 언어를 배우는 경우가 많고 컴퓨터에서도 하기 위해서 c++이라든가 자바를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이썬은 물론 GUI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GUI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주로 이런 콘솔 환경에서 터미널 환경에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이 프로그램도 쓰임이 많습니다. 그런 쓰임들은 앞으로 차차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